안녕하세요 아트덴트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자체 소프트웨어 프로파일 수정을 통해 사용을 원하는 레진 소재에 대해 안정적인 조사 시간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린터 소프트웨어 아이콘을 우클릭하고 파일 위치 열기를 합니다. 상위 폴더에서 엔진 폴더에 들어갑니다. 해당 폴더 안에 레진별로 설정 파일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루미네이션 타임을 찾아서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 설정 값인 200은 2초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1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수정된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다시 폴더에 덮어쓰기 합니다. 폴더가 보호되고 있어서 바로 덮어쓰기가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 저장해서 파일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변경된 프로파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구조물과 글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테스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조사 시간별로 출력 결과의 선명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높이가 낮아서 빠른 시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편입니다. 추첨을 Fasten 감사합니다. 조사 시간에 따른 출력 결과는 조사 시간이 부족하면 텍스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과하면 텍스트가 굵게 나옵니다. 이렇게 결정한 시간보다 10% 정도 여유있게 더해서 최종 조사 시간을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쓰는 크기의 출력을 얇은 서포트로 테스트 출력해봅니다. 성공한다면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조사 시간을 10% 늘려서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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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